1019님, 웡디는 좋아하는 헐리우드 배우가 있나요? 전 어릴 때부터 휴그렌트가 제 이상형이었는데 최근 사진 보고 너무 실망했어요 휴그렌트는 안 늙을 줄 알았는데 헐리우드 배우가 변천사가 크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상하게 변천사가 크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는 엠마하슨을 되게 좋아했었고 요즘은 젠다야라는 배우를 좋아합니다 그 배우가 젠다야라 하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스파이더맨의 여자친구로 나온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젠다야 그분의 실제 성격인지 모르겠는데 스파이더맨의 배역에서 그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8981님